한 소끼를 빼고 그래갖고 데려와 버렸어요. 안 깊고 본 사람은 고통스럽게 계신 것보다는 하늘나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자연스럽고 품어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. 앞으로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생각을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지. 내 피부에他的ông인 비주기 바랍니다. 음식을 마 Demokrat